아 시작할게요 3명이서 어? 뭐지? 야 저분 왓? 야동 꺼! 렉 오지네 잠깐만 야동 끄세요 연두님 뭐 키셨길래 뭐지? 뭘 켰길래 저런게 뜨는거야? 아니 뭔가 특이했다는데 스카이폰 좀 꺼면 안되니? 현기증날거 같애 대무흡? 이럴수가 왜 자꾸 아이디가 바뀌는거지 연두님 제발 좀 바꿔주세요 내가 힘들어 아니 뭐라고 해야되지 저거는 마치 어... 됐어요 이제 이 SCV는 저쪽으로 갈게요 여기서 아 뭘 해야되느냐 벙커를 지을거에요 왜 벙커를 짓냐고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아 일단 하루모블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시험시켜야 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에 마린을 다섯마리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카데미를 뽑아줍시다 아카데미를 해야되는게 그 이유가 됐어 이제 여기서 벙커를 지어야되요 시작했죠? 이거 SCV를 한마리를 생산해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돈을 지어줍시다 여기는 그냥 돈 지어주는 종류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자꾸 아이디가 바뀌는거지 저분은? 됐어요 내가 여기서 해야되는건 아 스카이프 좀 꺼라 렉 걸린다 나 저런거 진짜 싫어해요 렉이 뭐라고 해야되지? 아 마치 이건 뭐라고 해야될까 뭐 안되기는 왜 안돼 아 됐어요 이제 방어를 할거에요 어 뭐야 큰일이야 얘는 일로 가야돼 그리고 여기 입구를 막으세요 이제 여기를 입구 막고 내가 해야되는게 있어 또 뭐냐구요? 아 뭔가 이상한데 이거는 마치 얘는 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SCV 두바리는 계속 이렇게 해줘야돼 어 앞에서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걸 짓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슈퍼슈트라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해줘야 스타일드 만들때 힘들어요? 안힘듭니다 그냥 만들면 되요 이거 큰일인데? 잠깐만 야 이거 큰일이야 이 새끼들 뭐야? 잠깐만 얘는 뭐냐고 깜짝이 왜 남의 다리 오는거야 얘는 아무 죄 없는 나를 왜 건드냐고 얘는 아 정말 어이없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 아 내 미데랄 안돼 아 일단 여기서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서 여기서 내 미데랄을 안 건들겠지 잘하면 여기 구석에 숨어있으면 안 건들거야 그래 아마도 안 건들거에요 수리하고 얘는 엔지니어링을 지워야돼 왜냐면 엔지니어링은 지금 지울 필요 없겠죠? 아 엔지니어링 여기다 지워주자 지워줘야 하는 이유가 이거는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하네요 뭔가 안 좋은 예감입니다 이건 어 슉 야 나노시어트 또 증발했다 또 증발 아 나노시어트 또 증발했어 미쳐버리겠네 야 잠깐만 야 야 얘네들 뭐야 야 뭐야 얘네들 내 돈 벌려고 했는데 얘네들 뭐하년거야 지금 잠깐만 큰일이군 큰일이야 이건 아 아비터를 여기도 지워야돼? 아 이건 너무 안좋은 상황이야 이거 나노시어트 증발이라고 아이디 바꾸지마 왜그래요 나 지금 쓸쓸해요 나노시어트가 증발했다고 얘네들 갔나 이제? 아니야 얘네들 SCV를 때리러 오는거 같은데? 쟤 쟤야돼 일로 쟤 아 저거 저거 어떻게 해야되나 저거 엔지니어링은 그러면 여기다 계속 지워줍시다 뭐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뭐 괜찮아요 얘는 수리하는데 쓰고 아 이거 업그레이드하는거 깜빡겠네요 야 얘 뭐하는거야 지금 얘 혼자 쟤고 있어 됐어 끼워주고 아니야 여기서 아 렉이 걸리네요 잠깐만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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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시어트가 자꾸 증발하니까 내가 쓸쓸하네요 쓰읍 나노시어트가 증발하면 안되는데 계속 증발하니까 이거는 짜증이 나네요 네 계속 실드로 업그레이드 해줘야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쓰읍 가르쳐드릴게요 여기에요 친절하게 바리케이드는 한 두개정도면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 SSV 어그로잼 정말 그렇군 근데 다 짼네 저기서 이제 건물을 지우면 될 것 같아 이제 이제 저기서 마치 건물을 지워야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 이제 좋아 괜찮아요 여기서 아 서플라이를 계속 다 지워야돼 여기서 한번에 지워야겠죠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취소 그 다음에 또 서플라이 쓰읍 왜 아이디가 자꾸 그런거에요 쓸쓸하게 SSV 어그로잼 어 잠깐만요 야 큰일났어 얘네들 쫓아왔어 나 일로 갈래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헐 이럴수가 됐어요 한번만에 다 지워지겠지 아니구나 큰일이군 SCV 가 의외로 튼튼하군 흡 으흡 흡 크흡 크흡 어우트 잘 쬐고 있네요 다 지웠죠 이제 어떻게 해냈냐 아 얘네들이 이제 이 앞에 더이상 건물 앞에 있으면 안돼요 SCV는 계속 있으라고 왜 어 나 공략 역사 봤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한거야 어떻게 알았지 아 내가 이걸 공략할 필요가 있어 왜지음 뭘 지우해요 아 지워야 하는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내가 그 공략 영상을 봤는데 그 뭐지 가디언이 때리는데 여기에 제가 드라곤을 쓸거에요 그 EMP 미사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유닛이 있었거든요 그런 녀석을 쓰기 위해서 저는 할거에요 그리고 캐리어를 한마리 캐리어가 가스 제마리죠 됐다 이제 아니 이건 뭐라고 해야 돼 SCV가 큰일났어 큰일났어 SCV가 튼튼해 저런 튼튼한 SCV는 처음 보는군 SCV가 참 튼튼하구나 아 지우려다가 말았군요 그건 맵이 안보일때 하는거라고? 헐 큰일이야 괜찮아 그냥 지워 내 맘대로야 지우면 짓는거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닌거죠 뭐 일단은 바리케이드가 튼튼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거 같군요 나도 돈이 부족해 어쩔수가 없어요 엔지니어링을 계속 지워줍시다 미친 아비터 라이플 강화기를 해줘야 좀 뭔가 어 뭐라고 해야되지 한 20일까지 해주자 어 그 다음에 계속 지워줘요 아 큰일 이거지요 SCV 255키? 뭐야 얘 뭐하는거야 잠깐만 얘 살았어 그 상황에 살았어 뭐지? 얘 살았어 그 상황에 살았어 뭐야 얘 어머 이 상황에 살아있다니 세상에 아 그러니까 나노슈터가 증발해가지고 지금 짜장이 너무 나네요 나노슈터가 증발해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이 매우 들었군요 정말 기분이 매우 더러워요 지금 상황이 나노슈터가 증발해버려가지고 이씨 졸아버리겠네 아 내 나노슈트 누가 물어줄것인가 그것이 문제로군요 스카우 됐어요 이제 얘네들은 어 아피스 해야겠어 그래야 때려줄 수 있겠지 아마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메딕을 한 3마리 뽑아주자 그 다음에 커맨드 센터 한 마리 더 뽑아 왜냐면 저는 아 드라곤을 뽑을거에요 이거 업그레이드 이걸 하면 아 돈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런게 있어요 말이 꼬이기 시작했네요 렉이 걸려 근데 스카이프를 꺼면 안되나 이분 정말 짜증나는데 아비터 됐어요 아 불타기 시작했군요 아 불타기 시작했군요 큰일이야 거세요 이제 프로브를 뽑아줄거야 일단 가스 좀 지어야지 아 그래? 괜찮아 어차피 얘가 있어 어 괜찮아 여기서 크리스탈을 장사하면 돼요 나 여기서 크리스탈 장사할거야 괜찮아요 여기서 크리스탈 장사하면 되지 여기서 크리스탈 장사합시다 어 잠깐만 무슨일이지? 어 이제 프로브를 뽑아야겠다 이제 프로브를 뽑을때가 왔어 큰일이군 아 프로브를 뽑고 포토캐노를 지워주나 내가 나노슈트가 없기때문에 앞에 클로킹 유닛이 안보인다고 해야되나?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음 아비터 아비터 프로브 언제 다 뽑히냐 아 빨리 뽑혔네 니트론이야 안녕하세요 이제 얘는 아직 살아있다는게 정말 신기해 나는 아 정말 신기하군요 이건 뭘까 그냥 해봐야지 뭐 도전하는거에요 나 그냥 하는거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냥 내가 하는건데 뭐라나 하지마 내가 하고싶으면 내가 하는겁니다 그렇죠? 네 방값 버전이에요 어쩔수없어 이거 방값을 깨고 아 그 연구를 해봐야지 그 아 아 모르겠네 이제 팩토리 팩토리랑 아머리를 지워봅시다 아 이거 필요없지? 필요없고 내가 필요한건 이거에요 흠 중화기 강화기랑 일단은 뭘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 아 최천나무기 공장 얘는 계속 찍을게요 아 이걸 깨면 정말 소원이 없겠네 어우 렉이야 어우 렉이야 흠 아 공격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줘야겠어 소리작으면 좀 말해주세요 수정해드릴게요 야 잠만 EMP 드라곤이 뭘 뽑으면 나오는거였지? 뭐하면 나오는거였더라? 배터리였어? 감사해요 뭐야 이거 어허 그렇구나 뭐지 이건? 한명 어디갔지? 증발했나? 아이템데 증발하면 안돼요 니들 배틀을 뽑아야된다 그럼 배틀은 이거였죠? 배틀은 이거였어 그 다음에 아비터를 안뽑아줬네 미안해 아비터를 뽑아주는건 깜빡해버렸네요 스카이프 꺼어 어허 니 렉 짠다 뭐라고 해야되지? 저 렉은 마치 정말 짜증나 사람은 정말 짜증나 스파이크 날려버릴까 뭔 개소리하는거지? 니 렉이면 니가 렉을 해야지 아니 솔직히 아니 솔직히 지는 뭐 스카이프 켜는데 남의 렉을 신경 안져나 쫑꼴 뭐라고 해야되지? 스카이프를 꺼야 뭔가 수월할텐데 뭐야 이거 뭐길래 배틀 두 마리 뽑아 그 다음에 저걸 업그레이드 해봐야겠다 뭔지 몰라도 이게 욕이 나네 이건 무슨 업그레이드일까 대체 궁금하네요 궁금한거 못하보니까 해야죠 아 이제 드디어 이게 나오기 시작했군요 정말 짜증나네요 이러면 피통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질이죠? 공략보고 했습니다 어쩔수 없었어 수리해줄때가 왔는데 크롭은 놀고있니? 어디갔어 빨리 포토캐논을 지워야지 너 놀고있으면 안돼 지금 놀시기가 아니란 말이야 가서 지워버려 다 나왔죠? 이제 EMP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를 하고 이거는 깨져도 괜찮기 때문에 괜찮아요 얘는 공격을 하라고 해 계속 수리합시다 수리를 해야 살아야되요 수리를 해야 살아요 너 혼자 수리해 얘는 이거 지어라고 해 피통으로 업그레이라면 최대층 올라가지만 현재 체력은 똑같아서 불터지는거에요 아 그렇구나 이 커세어가 뭐였더라? 아무튼 업그레이드를 해야되요 자 이제 포토캐논을 지워줘야되는데 이 메딕들이 가만히있지 라라 어? 우리 프로분이 꼈나요? 안 꼈을리가 없죠? 그렇지 이제 수리를 해줘 그 다음에 이것도 시루리를 해줘자 아 연어로 뭐야 헐 뭔일이야 쟤 스카이프로 쟤 스카이프로 준발해버렸나? 흠 아 그래요? 큰일이군 근데 내가 할 줄은 모르는데 지금 큰일이 났어 아 정말 큰일이 났네요 지금 지금 상황이 무척 안좋아요 이건 마치 뭐라고 해야되지? 상황이 너무 안좋아 아 저기도 불 나버렸네 큰일이군요 이 상황이 뭘 어떻게 해야된다 아 큰일이구나 이건 뭐라고 해야되지 정말 큰일이 났어 아 이 상황에는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된다? 바리케이드 방어구나 이게 그럼 바리케이드 방어만 계속해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안좋은 상황이야 큰일이야 불이 나기 시작했어 아 맞다 SCV로 뽑으면 되구나 SCV 출동해라 안되겠다 SCV만 뽑아 이제 이 상황에서는 SCV가 답이야 지금 이러다가는 내 기지가 다 날라갈 것 같아 아카니 등장해서 큰일이야 바리케이드 업글 다 안했는데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이 났어? 이러면 안되는데 SCV야 나오시오 됐어 어 여기에 모여 너네들은 수리하는 데만 써 너네들은 빨리 EMP나 더 뽑아 빨리 큰일이야 아비터 아비터 아 큰일이야 아비터가 안되구나 취소해 아비터가 먼저야 아비터가 먼저야 아비터가 먼저야 아비터가 먼저에요 큰일이야 너네들은 빨리 수리해 하 정말 큰일이 큰일 나는 상황이다 이건 어 어떻게 해야되냐 너네들은 여기서 좀 수리해줘 이건 지금 너무 보기 안 좋은 상황이거든 스읍 아 저거는 데미지가 좋긴 좋은데 렉이 걸려 파일럿 지어서 아 얘는 여기 있어라고 해야겠다 아 뭐라고 해야되지 이건 무척 보기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수리 때문에 고생입니다 이거 스읍 아 이거 너무 보기가 안좋아요 원래 보기좋게 수리하고 다 해야되는데 이거는 마치 뭐라고 해야될까 이건 마치 개떡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안좋은 상황이야 이건 아 나 그만좋뿌려 그만좋뿌려 아 맞다 파일럿 지어서 인터셉터만 뽑아야지 이제 그 생각을 해야되긴 해야되는데 키프즈 장수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모든게 불이 타가지고 안좋은 상황이에요 또 날리고 있어 저랑 개떡같은 놈들 아하 이건 어떻게 해야된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 너무 안좋은 상황이야 계속 수리를 해야되잖아 이건 아 아비터를 더 뽑아 어 아비터가 안 뽑혀 다 업그레이드 했나 그러면 이걸 업그레이드하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벌써 저기 나왔어? 큰일이군 일단 입구를 막아야돼 막고 봐야돼 입구를 막읍시다 여러분 입구를 막아야 살아야돼요 드라곤 더 뽑아 더 뽑아야돼 지금 아 이 상황은 너무 안좋네요 지금 너무 체가 그지야 얘네들 아 마치 뭘 본다고 해야되나 얘들은 수리한데만 집념해야겠다 아 털에 또 지어야되긴 지어야되지만 배틀 좀 빨리 좀 뽑혔으면 좋겠네 큰일이군요 배단 배단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된다 너무 상황이 안좋네 이건 뭐라고 해야되지 마치 얘네들도 수리해야되는데 얘네들은 수리하는데만 좀 집념을 해야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EMP 하나 더 그리고 또 또 뽑아주자 얘네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죠 나노슈트가 데미지가 며칠하길래 헐 대박인데 스카우트 계속 뽑아주자 아 계속 이렇게 해주면 되느냐 나는 너의 팬니 안녕하세요 계속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털에서 지워주자 털에서 지워줄 때지 계속 EMP만 뽑아줘 난 EMP를 좋아하니까요 봐 얼마나 깔끔하게 죽여 얘들이 정말 깔끔하게 죽이잖아 아 잘못 뽑았네 잠깐만 털에만 짓자 이제 수리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수리하는데만 쓸게요 이제 수리하는데만 짐용해야돼 얘네들이 지금 아 이 상황은 어쩔수가 없네요 얘네도 EMP를 써줘 띄워줘 왜냐면 SSV가 나중에 치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 좀 띄워줘야되요 자 띄워줘 안 띄워지네 제기랄 얘네들은 또 다른 데다 쓸게요 돈이 짝짝 올라가는구만 이제? 아 뭘 해야된담 그 뭐하려고 했지 내가 그 아무튼 뭘 해야되는데 까먹었네 죄송해요 까먹었네요 됐어 뭐지? 이건 업그레이드가 하면 뭐였더라 아 바리케이드 방어도 업그레이드 해줘야되지 방어가 업그레이드 되는건 맞는지 모르겠네 나노 슈트 뽑아도 안되어졌어 내가 그게 문제에요 지금 뭘 뽑아도 안먹었다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드라곤은 절로 가죠 이제 아 정말 싫다 플레이그 정말 싫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거에요 수리해 이럴수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나오다니 큰일이야 못 지나가 그래 여기서 이거 쏴라 너도 여기와서 쏴 어쩔수없어 나노 슈트 전발해서 못써요 지금 수리핸드만 진영합시다 지금 아 미쳐버리겠다 이새끼들 두고보자 다 죽여버릴꺼야 왜 공격 안하지? 공격할땐데 아 이제 됐네요 이제 저는 마음 편하게 이거 네마리 좀 뽑을게 수리좀 해라 이것들아 이 멍청이들 이런 빵꾸들 됐어요 이제 얘도 공격하라고 해야지 여기서 그렇죠 됐어요 수리만이 살길입니다 여러분 수리만이 살길이에요 됐죠? 근데 이거 모소는 인터셉터는 맞긴 맞는데 인터셉터죠 외계 전용 뭐식이라고 하죠 배터리 한마리 더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배치할게요 아 여기다 배치하자 얘네들이 피 쓰면 편한게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도 얼마나 편해 수리하러 가세요 너희들은 가스나 뽑아 이제 어? 억글도 하세요 그래 하세요 어떻게 억글도 하나요? 팁 좀 가르쳐주세요 나 할 줄 모르니 좀 가르쳐주세요 억글은 어디서 해야되는 겁니까? 이 프로보로 아무튼 게이트를 잊어야되네 내가 봤을 땐 맞는 것 같군요 일단 가스를 알아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 그러면 얘네들은 수리하라고 하고 어 큰일이군 뚫리기 시작했어 너무 안좋은 징조군요 이거 뚫리면 좀 좋긴 좋은데 방어무시가 콜고는 언제 공격하는거지 그러면 얘는 더 뽑을 수 있나? 잠깐만요 호호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못 움직여 됐어 더 뽑아 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수리가 너무 느려 얘들이 SCV가 수리를 해도 수리가 너무 느린건 이거 기본 탓은 아니겠죠? 얘네들은 업그레이드 어떻게 한다 쇼크웨이브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죠? 얘네들 아 이건가? 쇼크웨이브? 이건거 같애 맞나? 쇼크웨이브 이거 업그레이드 어떡하지 얘네들 맞죠? EMP 얘네들 맞는지 모르겠네 아 점점 파괴가 시작된다 안돼 파괴하면 안돼 파괴 절대 안하게 할거에요 풀어보세요 이제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좋아요 이 배터리는 어디다 쓰는건지 모르겠지만 가스를 계속 씻도록 할게요 큰일이야 수리하는 애들 어딨지? 좋아 수리해 지금 너무 무척 상황이 안 좋네요 수리를 해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거 맞다고요? 얼만큼 올라갈까? 어 데미지 좀 많이 올라가네 마음에 들어 맘에 든다 많이 수리하는데 내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네요 정말 짜증나는군 내가 수리에 이런 노예가 되면 안되는데 됐어 업그레이드 해주자 이야 가스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업그레이드하는데 가스가 들면 어떡하니 이건 업그레이드하는데 가스가 들면 안되지 이건 너무한거 아니야? 됐어 빨리 치료해 빨리 수리해 이거 터지겠어 잘못하면 빨리 수리해 이게 안 뚫린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해 빨리 수리해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어... 이 상황은 뭐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걸 뽑아주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했지 이거 한 번만 더 업그레이드 하자 그러면 그래야될 것 같아 세서 그렇다고 세서 그렇다고? 그렇구나 어... 확실히 뭔가 연사력도 좋고 공격력이 좋긴 좋아 대신 저는 드라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 드라곤 좀 업그레이드 할게요 난 드라곤 성의자니까 여기서 EMP가 좋긴 좋아 무시는 못하거든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거 맞아? 업그레이드 올라가긴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거 맞나요? 내가 괜히 돈만 날리고 있는거 같아 왠지 느낌이 그런 느낌은 다 맞는 느낌은 나 혼자일까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 하나 더지요 저는 이것만 업그레이드 할게요 일단 일단 이게 체력이 계속 올라오니까 애들이 못 들어요 정말 신기하군요 아 이거 터지기 일보 직전이네 터지기 일보 직전인가 빨리 뭐라고 해야되지 더 지어 털에서 더 지어야 돼 아 이거 터지기 전에 빨리 수리해야겠네요 이건 아닐거 같아 내 생각에는 그렇지 이렇게 하자 수리 수리를 계속 해주자 그리고 드라곤 한마리를 더 뽑아주자 어쩔수 없어 수리 계속 뽑아줘요 아 정말 맘에 드는데 여기 있는 애들을 때리니까 나 정말 저게 맘에 안드네 수리 아 화빈이면 저렇다니 애들이 수리 계속 터렛에서 뽑아주자 좋았어 업그레이드 됐나? 어허 대가고 있구나 그럼 점점 만들어줘야겠군 드라곤을 그렇게 했죠 음 이거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야될거 같아 수리 왠지 모르게 불타고있어 저게 이제 가디언이 나올때가 됐을텐데 애들 나 가디언 아나 이런 새끼들 이럴수가 또 저걸 뽑았어 내가 싫어하는걸 알면서 또 나왔어 미쳐버리겠군 이거 업그레이더 몇이지? 15구나 아 돌아버리겠군 수리도 해야되고 이것도 해야되고 요것저것도 해야되고 미쳐버리겠네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이놈들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니까 얘네들 사람들을 정말 미치게 만드네요 업그레이드 좋아요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 아 이거 몇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좀 오래간다 오늘 그래 오늘은 좀 오래가자 수리하는데 엄청 오래걸리네요 이게 계속 이걸 해주기 때문인가 수리하는데 정말 바쁜이네요 수리아저씨들 정말 고생합니다 정말 고생하고 있군요 이건 체력은 계속 올라가고 쟤네들은 지금 뒷박을꺼에요 아마도 뒷박을꺼에요 아니다 여기다 지으면 안되겠지 그래 여기다 짚자 드라곤은 여기서 더 뽑아주고 여기서 난 더 날릴꺼야 그런 생각이에요 메리 좀 뽑자 SCV랑 지금 그 시기인가 아무튼 계속 이렇게 다 넣으면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아 오늘은 이걸로 아니다 치킨 시켜먹을까 오늘 나 오늘 이기 이기면 아 캐리어를 오른쪽 위에 두세요 인터세트를 오른쪽 위에 여기? 여기다 두라는거야 스카웃은 어디다 배치? 아 스카웃도 배치되나? 모르겠네 아 일단 스카웃을 더 뽑아줘야될거 같애 수리하는데 무슨 이렇게 오래걸리었나? 정말 빡치군요 수리하는데 이렇게 오래걸리는거 쳐봤어 수리공하듯이 왜 이렇게 느린거 보니까 체력강호로 너무해서 그렇다고? 그럼 괜찮고 계속해줘야겠어 체력 이건 아직도 안터지고 있어 정말 대단해 역시 인간의 힘이랑 대단해요 인간의 힘은 아니지만 참 내가 잘못만 했군 자 여기서 아 이거 잘못지였네 잠깐만 터져 터지세요 아 아니구나 배틀을 계속 뽑아줄거야 계속 이걸 해주자 레이스 뽑으면 뭐해? 나도 몰라 레이스는 안해봤어 레이스는 안해봤어요 아직? 레이스는 아직 안 뽑아줬어 내가 계속 체력강화 이거는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아 잠깐만 돈 좀 지워주자 지금 이것도 돈이 점점 슬슬 부족하게 시작하네 내가 터렉과 이런걸 지우니까 돈이 슬슬 부족하게 시작해 음 싫어 뽑아보기 싫어 내건 내 길은 내가 정한다 어디서 가미 됐어 여기서 EMP를 계속 깔겨주세요 또 내 길은 내가 정할겁니다 걱정마세요 업그레이드 다 됐네 이거 이럴수가 이게 업그레이드가 다 되면 그냥 아 사방에 드라곤을 다 깔아야겠어 그냥 수리팀? 수리 다 하고있나요? 수리팀은 계속 수리를 해야되는데 이 메딕이 길막을 하고있네요 이럴수가 이럴수가 웨이브 10이야 이제 큰일이군 웨이브 10이네요 이제 드라곤을 계속 배치해줍시다 아 계속 드라곤을 뽑아주자 여기 그냥 그렇군 아주 좋은 생각이죠 이것보세요 다 죽어요 애들이 애들이 다 죽고있잖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여기서 이정도는 뽑아주면 될거 같으니까 이제 저는 돈을 좀 생각해보자 돈이 적자나 지금 적자에요 이거를 어떻게든 만회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거에요 가디언 나온다고? 자요 이제 드라곤 또 나오죠 이 드라곤은 여기다 헐 잠깐만요 큰일이야 죽을뻔했어 가디언이 나오네 이제 큰일 날뻔했군요 큰일 날뻔했습니다 이건 마치 가디언이 어 뭐 마지막 발부둥을 쳐야된다고 해야되나 아 큰일 날뻔했어요 내 드라곤이 죽을뻔했어요 하필이면 저런 놈한테 저런 놈한테 내 드라곤을 죽이게 할 순 없군요 계속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만이 살길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거 스카웃을 뽑아줘 내 체력은 무한대입니다 내 체력은 무한대야 그리고 여기서 또 이것도 처치해줘야겠죠 난 무서운 사람이 될거에요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참 업그레이드는 뭐든지 다 해줘야돼 아 이거 웨이브 이제 27분 남았네요 계속 해줍시다 뭐 알아서 되겠지 됐어 돈 이정도면 많이 나오겠죠 됐어 아 돈 많이 벌린다 돈 많이 벌리네요 자 EMP 충격파 계속 날려줍시다 좋아요 이것 말해주면 저는 이길거 같군요 오늘 오늘 이거 깨고 이제 스크린 버전 이런거 해야지 이게 아직도 안 깨져요 여러분 신기하게 이게 아직도 안 깨진다니까 뭐야 이거 이 모습은 진짜 아 맞지 아직도 안 깨진다니까 이게 신기하네요 계속 수리해줍시다 어 터지기 일보직전이야 큰일이군요 스카웃을 뽑아줘 드라곤 계속 나와야죠 나는 이 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 싸줘야돼요 보세요 애들이 녹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나요 아름답죠 SCV들은 이제 터렛을 지었읍시다 왜 얘 터렛 어디있지 계속 싸주세요 아 여기서 뭐해야되나 여기서 눈초영리 안녕하세요 오징어 최종관측 계속 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아 잠깐 타로 얘가 여기다 지어야지 어디다 짓고 있니 배틀 여기도 세 마리만 뽑아주자 그리고 스카웃을 계속 뽑아주고요 이 정도면 좀 뻑일만 해 왠지 아 이 정도면 좀 완벽하지 않니 아 이제 웨이브 11이군요 이제 더 큰일이 난다는건가 림프로브 미아임 아 여깄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쓰고있거든요 내가 프로브를 지금 아 잘못지게 보냈네 지금 아무것도 안쓰고있으니까 이게 큰일이군요 아무것도 안쓰고있어 내가 프로브를 지금 내팽겨쳤어 내가 모르고 내가 모르고 내팽겨졌다니까 나쁘은 대천사지만 괜찮아요 아 계속 미네랄을 지어줘요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끝나겠죠 계속 지어주고 나는 드라곤성애조를 가면 돼요 그러면 이건 클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붙어댕기면 알아서 쏩니다 사정거리가 안다니나 그렇군요 사정거리가 안다닌다면 뭐 여기다 배치해줘야지 뭐 이제 수리는 필요없어요 돈만 벌고 드라곤만 계속 뽑고 아니다 털에 쥐어주고 아... 알아서 해주면 이길거 같군요 이건 또 여기다 더 설치해주지 보세요 이거 이긴다니까 이렇게 하면 난 이거 이미 승리했습니다 난 이거 이미 승리했어요 아리카똥님 매니저 달라고? 뭔가 불안한데 일단 드릴게요 악용했으면 강태해버리겠습니다 컷 계속 뽑아주자 이거 잘하면 깰 수 있겠는데 정말 잘하면 깰 수 있겠어 나 이거 행복한데요 깨면 안 깨봤거든 깨면 정말 행복하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나는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돼 이게 터지면 큰일 나니까 큰일이에요 여기서 안터지게비를 빌면서 가스를 지워주고 이 가스를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써야될 것 같아 나는 계속 캐리어는 모서나님 예 맞습니다 됐다 파일럿에서 뽑으면 이게 나와 참고로 파일럿에서 뽑으면 나와요 나 여기 봐 나 여기 봐 나 하는지 뭐지 나 여기서 장설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거죠 당연히 아 스카우트 더 뽑아줘야되지 애들이 녹군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건 애들이 녹기 시작했어 이건 정말 행복한거에요 애들이 녹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생존자가 죽으면 안되니까 방어 업글 좀 하겠습니다 내 생존자가 죽으면 큰일 나니까 아 생존자가 죽으면 큰일이에요 게임오버에요 이거 다 터져요 배틀 한마리 여기도 배틀 두마리 여기는 배틀 두마리가 필요할거 같아 그렇군 아 이제 20분만 남았어 20분만 하면 이거 깰 수 있겠어요 아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아 아 잠깐만 업그레이드 해드구나 큰일이군요 하필이면 이럴대 이게 다 떨어졌어 웨이브 10이라고? 이럴수가 이거 너무 잔인한거 아닙니까 이제 돈도 없는데 이제 큰일이군요 터렉 계속 지어주고 바리케이드 강화 계속 해줍시다 얘가 왜 갑자기 여기서 쏘는거지 갑자기 왜 여기서 쏘는지 모르겠네요 커맨드 세트 하나 더 지어줘 커맨드 세트 하나 더 지어줘 이걸 깼어 이제 뭐 내기했나? 이하랑 내기했어 혹시? 무슨 내기 내기를 갑자기 노우라고 하는거 같애 아 정말 좋구나 이것보세요 녹고있어요 터졌어 큰일이야 잠깐만 큰일났어 큰일이야 수리해 안돼 안되잖아 큰일이야 수리해 나노슈트 없어 나 나노슈트 없다니가 큰일이야 나 나노슈트 없어요 참고로 이거 큰일이군요 정말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뽑혀요 큰일이군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수리만이 살길이네 이제 큰일이야 아 이거는 뭐라고 해야되나 진짜 되는니 안녕하세요 오싱님의 초청관식에서 부탁드립니다 계속 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깨봐야되겠어 이거 아 넥서스가 필요하구나 이제 넥서스 하나 더 지워줍시다 왜냐면 아 이제 무슨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고요 터렛만 계속 지워줘 왜냐면 터렛을 지워주고 터렛을 지워준 다음에 스카우트 계속 뽑아야지 서리하고 서리이 분 final정도 컢어 Heck 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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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업그레이드 하는건 없구나 아 그런건 없네요 이거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면 업그레이드가 안되군요 이럴수가 이제 뭘 뽑아야되지 이 상황에는 뭘 뽑아야 뭘 잘 뽑았다고 할까요 계속 업그레이드나 해주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어우 소리 보세요 죽이군요 아 큰일이군요 가디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척 안좋은 상황이군요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주자 자 이거 깨고 다른 게임을 할게요 깰 수 있을지는 드물이겠지만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깨야 여러분도 속 시원할 것 같으니까 깨드리겠습니다 아 내 생존자가 점점 죽기 시작하는건가 아니겠죠 이제 15분 남았어 조금만 더 뻗기면 돼 조금만 더 뻗기면 돼요 조금만 더 뻗겨 그럼 이겨 뻗기면 돼 넌 할 수 있어 대천사 넌 할 수 있어 대천사 이 상황에는 그냥 어 아니야 이거는 이 상황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수리가 아니라 스카웃을 계속 뽑아 그 다음에 얘를 떼고 가서 어 가스농사를 해야겠죠 가스농사 메딕 왜요 메딕 더 뽑아야 돼 굳이 지금 더 뽑을 필요가 있나 메딕은 이제 그만 뽑아도 될 것 같은데 됐어 잠깐만 뭔가 불안하다 내 유닛은 아니구나 다행히 내 유닛은 아니야 괜찮아 됐어 됐어 가스봅죠 어 아무튼 잘해야 될텐데 뭐야 이거 성큰이야 큰일이군요 뭔가 이상한걸 보았어 나는 말지 뭘지 방금 무언가를 보았다 나는 아 이거 깰 수 있을지 걱정이네 내 마린은 안 죽겠지 계속 뽑아 계속 뽑으면 돼 업그레이드 해줄테니까 너희들을 계속 공격만 하면 돼 크리스탈 지어라고? 알았어 잠깐만 나 지금 바쁘거든 바빠 지금 내가 채팅도 보면서 해야되니까 너무 바빠요 좀 이해해줘 못 볼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줘 나 지금 바빠 무쳐 무쳐 바쁘다 포토캐는 딸피워드 지금 이거는 괜찮아 공격을 안하거든 계속 체력만 강화해주면 알아서 깰 수 있겠지 그렇지 이것봐 잘하고 있잖아 정말 잘하고 있잖아 이것보세요 죽어 그냥 죽이잖아 이거는 업그레이드 많이 살 길인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러면 업그레이드하면 살 길이라고 엄마가 가르쳐 주셨죠 농담입니다 내가 이상한 드립을 했군요 정말 죄송하군요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넥서스 지어주고 흠 왠지 스타 소리가 작다고 했어 메딕 드라곤한테 보내라고? 치료가 가능해? 안되잖아 얘네들은 치료 안돼요 어 누가 된다고 그래 난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어 정말 안언답군 웨이브 14 끝이네 됐어 좋았어 이건 깰 수 있겠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어요 이제 10분 남았어요 이제 10분 남았어요 이제 10분 남았어요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제 10분 남았어요 이제 10분 남았어요 좋았어 이제 10분 남았어 이제 뻑 이기만 하면 돼 됐어 이제 업그레이드 어디있지? 업그레이드야 미친 비싸네 이걸 더 뽑아주고 난 인터셉터 사랑입니다 점점 건물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가고 있죠 난 절대 이걸 깨다니 이걸 깨다니 아 이걸 깨다니요 정말 감격스럽군요 난 이걸 깰 줄 몰랐네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걸 깼습니다 쓸데없는 BJ 디스는 감사민 니가 어디 디스를 많이 해놓고 있어 어 뭐지 저 검은 마리는 뭔가 새로운 놈이야 아 이 인터셋트들은 아 여기 중앙에도 때려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애들도 때려주니까 이게 좀 짜증나네 아 이제 계속 바리케이드만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이게 이게 답이네요 야 이걸 깬다 드디어 7분 남았습니다 7분 남았어요 걱정마세요 7분 후에 이거 끝나 7분 후에 끝나요 이제 여러분 EMP가 최고입니다 아 이거 공략으로 올려야겠어 반값이지만 초보 공략으로 올려야지 호호호호호호호호 첫째는 하다가 뭐야 무슨 말하는 망했다 홍보 그건 또 뭐야 내가 망해야 재밌다고? 이런 개놈들 아 개놈들 제가 죄송하네요 아 제가 모르고 말실수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리카톡 때문에 제가 말실수 했네요 아리카톡 때문에 말실수 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계속 저는 아 이거 깼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이거 깼겠습니다 이제 6분 남았어 6분 남았어요 여러분 6분 남았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6분 남았어요 저 이거 깼어요 감겨쓰넣습니다 이걸 깼어요 아 여러분 뒤로 했죠? 5분 30초만 기다려주면 돼요 어 잠깐만 잠깐만요 무슨일이야 잠깐만 여기 야 그러면 안돼 안돼 안된다고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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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없다고 그러면 안돼 야 이거 어떡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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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수가 저놈이 내 자리를 다 뺏어갔어 큰일이군요 저 사악한 놈은 제가 나중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저놈은 죽어야 돼요 저런 악덕지 같은 놈들은 죽어야 됩니다 이럴수가 보수도 나왔네 군인 좀비 군인 좀비라고 헐 아 이거 정말 아름답네 어 정말 공격이 아름답네요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지금 아주 잘됐네 정말 개같군요 돈도 없는데 정말 짜증난다 이걸 깼어 이제 벙커라 괜찮아 지금은 벙커 지울때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때 업그레이드를 하고 아 잠깐만요 아 업그레이드 하지 벙커 지워야돼? 벙커 지워야되나? 아니야 괜찮을거야 잠깐만 야 SCV 사라졌다 망했어 내 여기있던 SCV가 사랑스러운 SCV가 사라졌군요 저런 개떡같은 놈 나중에 죽여버리겠어 이제 슬슬 여기가 붕괴되기 시작하는거 같은데 야 2분 남았다 2분 조금만 더 뻗기자 2분 남았군요 SCV 여기 또 한마리 증발해버렸네 아나 괜찮을거에요 아마도 곤이 부족하게 하는군요 점점 슬슬 곤이 부족하게 시작합니다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 이것봐 이제 이겼어 1분 40초 남았어요 1분 40초 남았어 이제 돈이 없네 돈없다 망했어 돈이 없어 큰일이야 돈이 없네 이거 정말 큰일이군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잠깐만 아 1분만 뻗기면 돼 괜찮아 돈 더 들어올거야 아 바리케이드 정말 튼튼하네 SCV 치료하렴 큰일이야 치료를 할 수가 없어 큰일이야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 너 가서 치료해봐 큰일이야 갈수있나 큰일이에요 이거 터지면 증발할거 같은데 됐어 이정도만 2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20초 남았어 그래 좋았어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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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깬다 어 진이지요 뭐 다 죽여야 된다고? 뭘 죽여야 되는데 니가 가서 죽여 그러면 니가 가서 죽여 난 구경할게 니가 가서 죽여 어때 뭐 너 뒤졌다고? 야 니가 죽으면 어떡해 왜 죽었지? 니 왜 죽은거야 이 상황에 죽으면 아 큰일이군요 아 여기서 이걸 파괴해야 된다는거야 피해장당을 빨리 꺼내야 전 지금 스타소리가 커요 스타소리가 큰가? 아 일단 버깅이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방값말고 리얼 버전하고 저 피해전당을 없애야겠군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